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오늘 한번 오랜만에 좀 리뷰 영상을 하나 좀 찍어보려고 오늘 캠을 켰는데 오늘 리뷰할 거는 바로 뭐냐면 COVID-19 홈 테스트 이걸 한번 해본 거예요 네 맞아요 코로나19 그거를 가릴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예요 이 자가진단 키트를 내가 오늘 이걸 한번 해보려는 이유는 최근에 너무 확진이 있는데 한 번에 막 하루에 몇십만 명씩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60만 명 찍은 날도 있죠 이게 60만 명이면 거의 우리나라 예비군까지 합한 병력이 대충 60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60만 명을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누적 확진 인원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 이상 확진된 사람이 천만 명을 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어떨지 몰라서 물론 나는 아직까지 확진이 된 적은 없었어요 이 COVID-19 홈 테스트 이거를 한 키트를 한번 좀 뜯어봤어요 2023년 7월 28일까지 쓸 수 있는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집은 한 몇 개 갖고 있어요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번 좀 해보려고 해요 아 물론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코 찌르는 그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나는 피셜 검사를 할지 안 할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진단 키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간편 사용 가이드가 여기 이렇게 뚜껑 안에 있거든요 구성물 이 팩 하나? 이게 약간 이게 필터인가 봐요 여기 이제 테스트 도구가 있고 소독된 룸버 쑤시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이거는 방습제가 있네요?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있어요 C랑 T가 있는데 여기 이 대조선 여기 C에만 나타나면 음성이고 T까지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이래요 여기다가 이제 뿌리는 거고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는 방법은 일단 이거를 한번 이렇게 흔들려고 다 되어 있어요 한번 이렇게 흔들고 이거 뚜껑을 열어요 코 씌시고 돌아왔는데 사실 내가 코 안에가 좀 많이 헐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 안에 이제 코피가 좀 나는데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열 번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된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뺐을 막고 열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빼야 된다고 하네 쫙 누르고 빼야 된대요 최대한 이렇게 누르고 빼는데 왜 이렇게 콧물에 묻어있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막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기 이 점에다가 세 방울 뿌린다고 하기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 둘 그리고 세 방울 이렇게 뿌리고 여기 이렇게 뿌리고 15분 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면 결과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요 끝나면 버리면 돼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자가진단 해보고 돌아왔는데요 지금 한 20분도 훨씬 더 넘게 지났거든요 C 한 줄만 나오면 음성이고 C랑 T 두 줄이 다 나오면 이제 양성이거든요 T가 조금 흐릿하게 나와도 양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는 너무 선명하게 한 줄이죠 진짜 난 여기다가 한 세 방울 진짜 꽉꽉 채웠거든요 너무 선명하게 한 줄이다 보니까 너무 선명하게 한 줄이 나는 지금 아 내가 좀 코를 좀 더 깊게 쑤셨어야 했나 싶거든요 코 안에 계속 나는 피가 고여 있어요 비염이 조금 심한 편이어가지고 코 안에 피가 좀 심하게 고여 있는데 코를 사실 좀만 쑤셔도 난 피가 나오거든요 물론 나 되게 깊게 위를 돌렸어요 졸라게 아프더라고 어쨌든 나는 하라는 대로 했어요 너무 선명하게 한 줄이 나왔어 아니 사실 나는 그 생각했거든요 사실 나는 코로나 시국이 되기 전에 이미 번아웃이 왔었던 상태였어요 2019년 겨울에 나는 이미 번아웃이 왔었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아 이 시국이 지금 언제까지 이어질까 너무 지쳤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좀 우울증을 좀 오락가락 되게 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해진 거야 코로나 걸리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분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내가 마음이 쉬지를 못하니까 아팠던 분들한테 미안하게 하는데 내가 좀 마음이 너무 지친 거예요 좀 쉬고 싶었는데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한 줄이 떼니까 아니 몸은 못 쉬겠잖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긴 하네요 아 물론 여러분 이 자가진단 키트가 결과가 정확하다고 장담하지는 못해요 정확한 결과 내고 싶으면 보건소나 선별질소 가서 가가지고 직접 PCR 검사를 하면 되겠죠 사실 나는 PCR 우선 검사 대상이긴 하거든요 사실 내가 오늘 이거 자가진단 키트 리뷰를 이 새벽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밀접 접촉을 했어요 내가 뭐 밀접 접촉하면서 꿀릴 건 없거든요 내가 뭐 공공장소에서 내가 마스크를 내린 일도 없고 야외에서 걸을 때도 좀 하도 숨이 답답해서 안경이 익히면 되게 자주 소리거든요 그때도 2미터 3미터 걸어져 있을 때 아니고는 내가 마스크 안 내렸거든 사실 내가 우울증도 우울증인데 내가 강박증이 되게 심해요 나 집에 있을 때도 되게 자주 씻거든요 씻는데도 나는 그냥 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뜨거운 물을 써요 뜨거운 물로 막 바르는 거 쫙쫙 발라서 내가 씻거든 얼굴 막 기름기도 나고 그래요 피부가 좀 약간 두피가 지성이라서 손이랑 얼굴은 되게 자주 씻는 편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손 씻는 게 되게 민감해서 그럴까? 어쨌든 나는 여태까지 코로나를 거쳐간 적이 없네요 너무 선명하게 한 줄이 나는 뭐 여기서 더 리뷰를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내가 이게 두 줄이 떠가지고 이 컨텐츠는 후속편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19 자각키트 리뷰는 오늘 이거 한 편으로 끝날 거예요 이 시국에 유튜브 영상 하나 더 뽑고 싶었는데 좀 우스갯소리를 읽는 말 있잖아요 하루에 막 수십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이 시국에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의심해봐야 된다는 뭐 개소리가 있었죠 나는 솔직히 그 얘기 나왔을 때 난 상처받았어 내가 비대면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심지어 난 서울 청년정책려톡 그 비대면 회의 진짜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나 이번 2022년에는요 그냥 시민의원도 아니고 시민의원은 준비단이에요 준비단이어서 비대면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산다고? 인간관계를 의심해봐야 된다고? 이 시국에 코로나19 안 걸린다고? 인간관계 안 좋은 거 아니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뭐 방역시칙 철저하게 지키는 교육 크리에이터인데 신방송 중에 막 방역시칙 위반하고 그러면 난 정지 먹는 사람이야 그래요 만약에 주주 나오신 분들은 선별지 의료소 가서 처방을 받고 또 병원에서 약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고요 하 어쨌든 나는 밀접 접촉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 대상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났어요 외출하면서 상관없다니 근데 사실 나는 코로나19 백신을 작년 6월에 얀센으로 접종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11월에 추가 접종을 했었거든요 어 나 한 번 더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몰라 노바백스를 신청할 수 있으면 해볼 건데 화이자는 모더나라면 하긴 싫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난번 모더나 때 좀 세게 겪고 봐가지고 이 시국이 지금 하루에 막 수십만명씩 쏟아져 나오니까 나 요즘 야외 컨텐츠도 거의 못하고 요즘 어떤 컨텐츠 해야 될지 솔직히 좀 답답해요 방구사업 강의 컨텐츠만 하고 있는데 뭐 좀 많이 답답하네요 그래 이 답답한 시국이 언제 끝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역사학자인 나도 골라 솔직히 나 그렇게 면역력 강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비염 달고 살고 이상 지질혈증이 있어서 헌혈도 못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음성이라네 앞으로 방역 시치 계속 지키면서 뭐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그래야죠 지금 3월 23일이니까 3월 동안에는 당분간 사적인 약속을 안 잡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지석인 양은들 우리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네 내가 그 자가진단 키트를 리뷰한 이유는요 뭐 예상은 했겠지만 엄마가 확진돼가지고 내가 요즘 사적인 외치를 못하는 이유가 약 셔틀 음식 셔틀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만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